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지와 마찬가지로 OS 상승구조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건 여러번 다뤘던건데, O는 목적어고, S는 주어죠. 목적어에서 주어자리를 올리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인상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타프 무브먼트를 이상하게 옮겨서 강이동이라고도 했다고 했죠? 다만 요즘 책들은 미국의 고등학교용 책이라면, 이지 컨스트럭션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지라는 형성과 마찬가지, 이지 디피컬트,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안전하고 유용한 것, 이 두 단어도 이 OS 상승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Wooden platform, Namu platform was evidently. 이건 비디오에요. 비디오가 눈에 드러나는 거에요. obvious하고 evidently하고는 전혀 달라요. 비디오로 드러나듯이. evidently. no longer safe.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 to work with you. it 쓰면 틀리는 거에요. 이게 답이에요. 틀린 거 고르기 문제니까. 이거 없어야 돼요. on the outmost pranking. 그래 보면 여기 보니까, pranking은 넓판지 같은 거니까, 외부쪽, 가장 바깥쪽에 넓판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판대기가 있을 텐데, you could still paint, sign을 읽을 수가 있어요. do not work on the track인데, 이 트랙은 미국식 영어로 보면, 사실 이 글은 미국이 아니고 노르웨이 거지만, 아무튼 옮긴 사람이 미국이니까, do not work on the track이, 플랫폼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 이거하고 이거하고, 플랫폼을 걷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the track, 플랫폼은 certainly not dangerous. 위험해 보지 않았다. to work on it, 안 썼죠. it 안 쓴 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에요. 이건 맞는 거고, 안 썼으니까 맞는 거고, 이거는 썼으니까 틀린 거에요. 라고 알라는 생각에 뜨는 거죠. who in his right, 제정신이라면 누가 자신에서, 그 플랫폼 위로 걷겠어. 이런 거죠. 여기 on the track하고, 플랫폼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참 그래요. 이런 거 단어를 같이 쓰는 걸 알기는 어렵고요. 자, 제가 이건 문법 문제니까, 그런 거 단어 잘 몰라도 괜찮아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비번이 답인데, 자, 내려가 보죠. 밑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자, 해석이 잘 되어있고요. to work에요. track이 미국에서는 플랫폼이라고도 쓰인다는 거죠. 철도, 설로도 되고, 궤도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플랫폼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safe와 dangerous는 easy와 마찬가지로 easy 구문. easy construction이 하는데, 요즘은 그냥 os 상승 구문. os 상승 구문이라고 다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apt-to-subject raising으로 다 한 거예요. 자, to work on the platform을 걷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요거 이제 웨치시키고, 가져와 잇을 쓰고, 이거를 맨 바깥 부분으로 보내는 것을 웨치라고 해요. extra position, 웨치라고 합니다. 요렇게 보냈죠. 그런 다음에, work on, 전체 사회의 목적어지만, 어쨌거나 목적어죠. the platform이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앞으로 올라가서 잇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the platform was on the, not safe to work on. 이동을 하고, 흔적자리에 대명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 흔적자만 남겨야지, 대명, 흔적자리에 이 툴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흔적만 남은 건데. 마찬가지예요. to work on the track. 트랙 위를 걷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죠. it was, 웨치시키면, extra position 시키면, 우리가 뭐, 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it was not dangerous to work on the track이죠. 요 트랙을 앞으로 os 상승시키면, 목적어에서 주어자로 옮기면, the track was not dangerous to work on, 아마 흔적자리에 안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b는 흔적자리에 대명사 it가 있어서 틀리고, c는 없어서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이게 탭스에서 제법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로 딱 만들 수 있는 좋은 예문이 나와서,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알았지만, 창문 너머 도망간, 도망, 도발이 깐, 도망친 백세노인, 거기서 나온 예문이에요. 백세노인, 여기다가 뭐, 시간이 없어서, 어디에서 뽑았느냐 올리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로 조금씩 자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설에서 뽑은 예문인데, 영어 배우는 거예요. 뭐 이거, 소설에서 이런 거 조금씩 뽑았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겠지요. 음, 암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стран입니다. 감사합니다.